그런데 어차피 자리가 주어져도 나를 닦은 만큼만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내가 말한 대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하는 대로 바뀌는 거지.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. 그 이상은 자꾸 얘기해봤자 서로 듣고 그냥 말아요. 여러분이 양심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친구분한테 너 육바람이래. 육바람이 하니까 진짜 좋더라.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듣겠어요? 야 너도 말한 대로만 네가 하면 진짜 좋겠다. 나도 속으로 생각하겠죠. 뭐냐면 진지하게 안 듣는다니까요. 그냥 웃기잖아요. 말들이.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가?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가? 진지하게 안 들려요.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말을 하면요. 그거는 이게 다릅니다. 그 사람이 생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으니까 실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랑. 즉 보세요. 제가 뭔가 실험을 다 해가면서 자 보세요. 물이 몇 도에 끓나요. 온도계 보세요. 하면서 실험하면서 물이 몇 도에 끓죠. 이 얘기랑 힘이 다르잖아요. 외우세요. 물은 몇 도에 끕니다. 끓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적으면서도 뭘 해봤어요. 알지. 본 적이 없는데요. 진짜 이때 끓을까? 우리 배울 때 물이 100도에 끓는다고 배웠는데 진짜로 해보니까 100도에 안 끓어요. 그런데 이건 저희는 실험을 안 해봐서 몰랐죠. 실험해 본 친구들은 알았어요. 100도에 안 끓는다는 거예요. 실험 안 해본 친구들은 그냥 외워서 100도로 외웠어요. 실제로는 90 몇 도에 끓는단 말이에요. 그거 다양해요. 조건따로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실험 안 해본 사람들이. 실험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거를 남들이 곧이 듣겠냐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남들이 되게 열심히 들어주려고 노력해도 심정적으로 못 따라갑니다. 뭐냐면 속에서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안 따라가게 돼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지금 대통령 뭐가 문제야? 지금 정권 뭐가 문제야? 우리나라 국민들 뭐가 문제야? 아무리 외쳐도요. 그때 말하는 기분만 충족시키는 거지 집에 가면 그 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살던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말이 전혀 힘을 발휘 못 했다는 거예요. 뭔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공식은 절대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죠. 여러분을 바꾸세요. 여러분 바꾼 만큼 바꿀 수 있어요. 이게 본 공식이에요. 나머지는 편법이고요. 편법은 오래 못 갑니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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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이 튼튼한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요행 바라지 마시고 요행으로 뭐가 될지도 몰라요. 그건 요행입니다.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거는 사회가 안 바뀔 수 없게 압박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여러분을 바꾸고 있으면 이 사회가 부담을 느끼게 돼요. 이 사회 중에 한 명이 양심 듯대로 살고 있어요. 그럼 사회가 이걸 어떻게든 수용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서 사회가 조금씩 변해요. 한 사람이 끓어버렸단 말이에요. 물이 이 정도 있는데 한쪽에서 끓었죠. 끓어버린 물 때문에 주변은 어떻게든 온도가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이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. 그런데 아무도 안 끓으면서 서로 막 끓는다고 뻥만 치고 있다.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그런데 한쪽이 진지하게 끓어버려요. 그럼 주변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. 한쪽에서 불이 붙고 있다면 주변은 계속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. dopp에 사회적이 돼 있어요. 일부러 가고 싶다. 가고 싶다. 20 변화가 발생 Jewel 기부 아멘